자, 2021학년도 6월 평가와 모의고사 물리학 1 해설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퀘스트가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1번, 1번에 이런 거 나온다 그랬다. 1번 같은 거. 이번 교육과정부터는 여러 가지 운동, 운동의 종류 있잖아요. 이게 속력이 빨라지는 거냐, 느려지는 거냐, 방향이 변하는 거냐. 방향이 변하는 거냐, 방향이 변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방향이 변한다는 게 속도가 변한다는 거거든.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속력과 운동 방향을 포함하는 게 속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냐라고 했을 때 속력은 안 변하고 방향만 변해도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야. 그런 것들 잘 알아둬야 돼. 가속도 운동이다 이런 것들,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가속도 운동이다라는 것은 속도가 변하는 것이므로 방향만 변해도 다 가속도 운동이야. 느려지면 빨라지면 다 가속도 운동이죠. 그렇죠. 가속 그러면 왠지 빨라지는 것만 말하는 것 같지만 빨라지든 느려지든 다 가속도 운동,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야. 물리학에서는 알아두시고 방향만 변해도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돼요. 1번 문제로 본다면 다가 회전하고 있는 놀이기구잖아요. 놀이기구잖아요. 회전목마 같은 거. 걔가 일정한 속력으로 돈다고 해봐. 이랬을 때 이거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으로 가속도 운동이야.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항상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같은 게 아니야. 버스가 브레이크 밟으면 운동 방향은 앞인데 힘은 뒤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농구공 던졌는데 농구공이 운동하는 방향이 걔가 받는 힘 방향이다. 말도 안 돼. 손을 떠날 때까지 손을 떠날 때까지 내 힘이 걔한테 손이 힘을 가하긴 하겠지만 손을 떠난 다음에는 떠나는 순간의 속도 때문에 글로 가려는 관성이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중력이 작용하니까 꺾이는 거 아닙니까? 중력은 연직 방향이에요. 그래서 공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농구공이 떨어질 때 이때 이 순간순간의 운동 방향이 바로 속도 방향이고 이때 힘 방향. 힘 방향은 전부 다 아랫 방향. 중력 방향 아닙니까? 중력이 아래니까요. 아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이랑 힘 방향이 같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힘의 방향은 우리 가속도 업체가 알죠? A는 n분의 f에서 가속도 방향이 화임방향이죠. 그렇죠? 알자 힘의 방향.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연직 위로 던진 구슬 느려지겠죠? 선수가 던진 농구공 그리고 회전하고 있는 놀이기구. 이에 대한 설명. 기어. 가에서 구슬의 속력은 변한다. 구슬은 위로 올라가니까 느려지니까 변하겠죠. 맞고요. 니은 나에서 농구공이 작용하는 알자 힘 방향. 아래 방향이야. 중력 방향. 운동 방향이 같지 않죠. 그렇죠?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순간순간 변하고 달라요. 알겠죠? 여튼 니은 틀렸고요. 디귿. 다에서 사람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원운동은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답은 기억 1번입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줘라. 2번. 2번 문제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활용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골라라.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는 건 다 알고 있지. 그렇지?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걸 이용하는 것을 찾으래요. 그렇다면 전자석 기준기. 전자석 기준기가 뭐야? 그게 전자석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류가 흐르면 그 안쪽에 강자성체 같은 거 있잖아요. 자성체 같은 걸 넣어서 자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석을 만드는 겁니다. 전자석 기준기 기억 맞고요. 발광 다이오드는 LED잖아요. P형과 N형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지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하는 게 아니다. 니은 틀렸고.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죠. 그렇죠? MRI인데 자기공명 영상장치는 CT랑은 달라요. CT 촬영은 아니야. CT 촬영은 X-ray 같은 거고요. MRI는 그게 아니잖아. MRI는 이렇게 동굴처럼 생긴 기계장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람 누워있어가지고 사람 누워있으면 이렇게 누워있잖아.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기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바깥에 코일이 감겨있는 꼴이에요. 코일이 감겨있어요. 코일이 감겨있어가지고 여기 전류가 흐른다고요. 이게 초전도체로 돼 있어. 그래서 작년까지 공부했던 사람들은 MRI 그러면 초전도체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초전도체가 작년까지 시험 범위였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물론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초전도체 맞고 전류가 흐르면 초전도체에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고요. 전류 자기장.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야. 강력한 자기장을 만든단 말이죠. 이 전류를 변화시키면 이 자기장이 변해요. 그 자기장이 변화에 따라 원자 안에 있는 전자 같은 애들이 이렇게 떨린다고요. 그게 떨리면 전자기파가 나오거든.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사람 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컴퓨터 모니터로 모식화하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된다. MRI. 이건 꼭 외워나 그동안 몰랐던 사람들은 알겠죠. MRI.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기역과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기장을 활용하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